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오늘 좀 많이 움츠러들어서 또 이렇게 나오신 데도 어려우실 텐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등장하는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사이코패스가 유독 가스를 도시 전체에 누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를 마시는 사람마다 다 위험에 빠지는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 나름대로 시간 때우기용으로 본 영화인데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그런 영화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옥상 꼭대기에서 헬기의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도시 전체에 유독 가스가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 있는 것이죠. 옥상으로 겨우 대피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이 유독 가스가 이제 위쪽으로 옥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 구조일기에 눈에 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하늘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여기가 어떤 결혼식 피로연장, 회가 피로연장 같은 곳이었는데 노래방 기계까지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보는 것이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이 옥상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 헬기의 눈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요.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헬기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것이죠.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구조대의 눈에 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건물 옥상에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루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려고 했을 것이고요. 자기의 지위나 인맥이 있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것들을 사용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지위나 인맥을 사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 환경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 옥상 꼭대기에서 거액의 현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오직 구조 헬기의 눈에 띄어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이 옥상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유독 가스로 가득 찬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오염된 자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하루속히 구원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단한 권세나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눈에 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눈에 띄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사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눈에 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18절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눈이 주어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성경에도 여호와의 눈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눈이 구원할 대상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시선이 딱 고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향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오늘 영화에서와 같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흔들거나 뭐 이렇게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여 고정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의 인자심을 바란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인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터져 나오는 감탄과 경의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포심과 거룩한 두려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에 두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십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경의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감탄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은 압도되게 돼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놀라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부른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돌보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그 거룩한 존경심 앞에서 이 첫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경이로움을 더욱 알고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 첫 만남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치셨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멀리 도망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수록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세례를 받는 분들 세례교육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이었대요.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신앙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한 번은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아내 거하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가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 이런 가사입니다. 그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 늘 두렵고 무섭고 이 세상 가운데 루저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강력한 어떤 경외심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포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공포심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전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감탄과 존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젠 어때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왜 얼굴을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진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심 가득한 두려움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사례와 맞는 말이죠.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끌어당겨요.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J.A. 스팬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한번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안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고 싶은 죄악은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이렇게 거북스러워하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내 입술에 찬양은 떠나가고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인가? 자꾸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에 혹시 죄악의 담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강조하는 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은혜로 부어지는 그 충만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거룩한 두려움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계속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주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의 인자심을 바란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심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해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해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자비, 선대, 인해, 극률 등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고요. 영어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혹은 steadfast love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번역들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해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해세드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 한 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9장 21절입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7세 소년 요셉이 참담한 불운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세 소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다행히 그래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지게 됐지만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이 17세 소년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한마디로 인생이 꼬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가느니 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내 옷을 잡아당기자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일로 분노하고 수치감을 느꼈는지 그 자신의 명을 거절했던 이 요셉을 곤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부녀자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넣어 버린 것이죠. 17세 소년이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죽음의 위기에서 또 감옥의 위기에서 또 이런 여러 어려운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뭘 더했다고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불쌍해서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자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자라고 번역된 이 해세드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계약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긴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약적 의미가 담긴 단어.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신 이유는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흥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이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자손이었던 요셉에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를 요청하거나 내가 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조상과 하신 그 언약을 끌어와서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급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헷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이런 헷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자주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에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에가가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날 앞에 다 쓰러지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였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이런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학생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예수전도단 찬양팀이 새벽 시간에 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전주 부분을 트럼펫 아시죠? 여러분 관악기 트럼펫을 가지고 이 전주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도 큰 위로를 줬던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야민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족과 친구가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놓여 있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싶고 신앙도 떠나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키고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약속을 받았어요. 70년이 차면 포로의 가운데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야, 너 그만 기도해.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칭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영화와 같이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돈을 붙들거나 지식을 붙들거나 인맥을 붙들거나 자신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인자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맛에 나아갑니다.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거 붙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종종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하면은 아빠가 이렇게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말 하면 꼭 거기다 써요. 아빠가 나와 10불 주기로 약속했음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에게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이렇게 물어보면 맡겨놨대요. 언제 맡겨놨어?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가져와서 여기 아빠가 약속한 거 써놨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 치웠잖아. 잔디 깎는 거 도와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튀겠습니까? 절대 못 튀어요. 그냥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약속하고 종이에다가 그걸 분명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직접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꼼짝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뻔뻔하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